캠프워크 부지를 반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구 대표 도서관도 생기고 대구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가주택인데요 1층에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우선 건물 대지평수가 무려 100평이 넘습니다 뒤쪽 편으로는 봉독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시작했던 보성아파트 보성아파트 뒤쪽에는 협성중고, 경일여중, 경일요고도 옥상 보시면 방수도 한번 사겠습니다 예전에 물탱크 방식에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연결해서 수확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보니 정말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상 기운도 받고 그리고 전망도 좋고 조용하고 거주하기는 참 좋은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주택 6가구로 구성이 되었고요 총 8가구에 대지 349제곱미터 건물 653제곱미터 대지 9평수 한산시 105.7평 건물 197평입니다 건물도 엄청 크죠 건축년도는 2003년 6월 14일날 충공이 났고요 건물 매매가 22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지금 적습니다 대출은 추가 대출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현재 대출은 2억 4천 임대보증금은 5억 3천에 인수가격 14억 3천 되겠습니다 월수익 400 이자 제외하고 월순수익이 324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앞으로 본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여기가 캠프워크입니다 캠프워크가 지금 대구시에 도로를 점점 반환을 하고 있죠 헬기장도 반환해서 도서관을 짓고 활주로를 반환을 해서 도로를 개통하고 그러면 오늘 건물은 점점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러면 거주요건이 좀 더 편리해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20m 도로변에 무엇보다 1층에 편의점 CU 편의점 특히나 편의점 중에 제일 선호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CU 편의점도 하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